안녕하세요 먹지입니다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마라탕과 허니쿵부의 꿀조합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얼마 많냐? 아 매워. 맛있다. 얘는 아하쿵부거든요? 맛있는데?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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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벌써 덮네 왜 꿀잡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진짜 주문도 한 번만 먹어볼까요 오늘 제 생일파티 하는 것 같아요 잔치상인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맛있는데? 맵다 촉촉하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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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미쳐봐 진짜 어? 본모지야? 아.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 원래 마라탕이랑 뭐 같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이거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잘 어울렸어요 장면이 나아가 되신 상태 집은 아침마일 날라 아.. 이거 좀 알람쥬 할 때 허컴 먹어주고 알알 했을 때 허컴 먹어주고 너무 맛있다고 배가 나가면 굉장히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런거지 정말 맛있을 텐 bande 진짜 맛있엉 맛있어서 매콤한 맛 그리고 젤리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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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는 진짜 한국식 마라탕이다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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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이거 나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 셋이나 먹었잖아 친구네 밖에서 떡볶이 먹고 있거든요 이거랑 이거보다 백목이라 더 맛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피엔나 맛없어요 이거 안 먹을게요 네 아 자막! 아 맛있다 진짜 아 이거 이따 밥 말아 먹어야지 진짜 완전히 밖에 떡볶이도 있는데 솔직히 허콤은 어디다 갔다 대도 다 잘 어울려요 마지막으로 메추리알 이거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마라탕과 허니콤보의 조합 진짜 꿀조합이고요 무조건 드셔보세요 제 마라탕 영상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영상 보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먹지 먹방 끝